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은 프로파일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유정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0일이 지났는데요. 검찰이 최고형이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차피 병합할 거였으면 그러니까 전남편의 사건과 이제 의붓아들의 대권을 병합하는 것이라고 하면 검찰은 병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형을 구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병합한 부분인 거고요. 사실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재판을. 그런데 이제 고유정 변호인 쪽에서 일종의 한나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검찰의 구형 자체로는 논리적인 규결은 맞습니다. 논리적인 규결. 네. 사형인 것은 당연히 이렇게 잔혹한 범죄. 그리고 두 명이나 죽였다고 하면 이거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죠. 검찰이 구형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유정의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에 재판부의 결단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일을 저지르면 재판부의 어떤 양형에 도움이 되도록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반성의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든가 그것이 내심 어떻든 간에 무관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텐데 고유정은 왜 일관되게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까요? 용서를 구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첫 사건부터 했겠죠. 그래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첫 사건 그러니까 첫 남편 사건은 우발적으로 죽였고 저쪽이 공격해서 자기가 본인이 반격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려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이미 처음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워버렸으니까. 의부다든가 본인이 절대 죽이지 않았고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한 거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고유정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고요. 무죄 전략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발적으로 인한 살인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는 이 부분이 맞는 거고요. 고유정 입장에서는. 고유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계속 다른 약점들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증거 분석에서 무엇인가 경찰과 국과수에서 뭔가 약간의 틀어진 부분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은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졸피뎀과 혈액 DNA 사이에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고유정 변호인 쪽에서는 이게 무엇인가 사실 조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실제로 체인허브 커스테리랑은 증거 무결성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이 주장하는 논거에 말하자면 졸피뎀은 사실 그거는 내가 먹은 거다. 전남편 건 아니다. 왜 그러느냐. 그 피가 겹쳐진 부분. 그러니까 깊이가 한 번 숨이고 나의 피와 전남의 피가 섞여져 있는 사이에 졸피뎀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해 달라고 제가 추정하기는 국가원에 이거를 조회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이 정도 시간이면 사실 조회가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고유정 측이 재판 연기를 신청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고유정의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국가수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는데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프로파일러님은 왜 아직까지 안 왔을까 그것이 궁금하다는 부분이시고 국가수에서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일부 문건이 어쨌든 지금 고유정은 재판 연기를 신청한 배경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재판부는 받아들인 겁니다. 말하자면 고유정 변호인 쪽에서 이 문건이 사실은 이 본안심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기각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문건 자체가 아무리 그래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연기까지 기일을 연기까지 하면서 했다고 하면 그 문건 자체는 중요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럼 국가수에서 분명히 본인들이 한 분석이 있는데 사실 조회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냈으면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그분의 분석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분리된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조금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도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물론 이거 가지고 지금의 재판부에서 어떤 유무죄가 결정되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재판부의 생각을 바꿀 만큼의 강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1심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항소할 것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2심 재판부는 고등법원에서 증거를 더 정확히 봅니다. 만약 그럴 때 혹시라도 그래서 사실 걱정이 좀 되긴 됩니다. 그렇군요. 고의정 측의 주장이 일부 먹힐까 봐. 지금 이것을 사실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글쎄 이걸 왜 이렇게 깔끔하게 검찰 측에서 아니면 국가원 쪽에서 하지 않았는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음 기일에 선고를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다리는 유적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희가 9월 마지막 날 이 사건 짚었습니까. 5살 의부다들을 때려서 숨지게 했던 계부 사건. 오늘 3차 공판이 있었는데 계부 범행 장면이 CCTV 캡처 사진으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손발을 묶고 목검으로 폭행하고. 이게 성인도 아니고 5살짜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 CCTV를 왜 설치했냐. 첫 번째. CCTV 설치 자체. 그러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집안에 자기 아이를. 거의 불가능하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카메라 설치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데 5살짜리니까. 그거는 아주 어린 영아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이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아주 잔혹한 우리가 보통 통닭구이라는 고문 방식이거든요. 이 뒤로 해서 여기 나온 증인도 어머니죠. 이게 마치 활과 같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활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이게 저희는 이제 인형 증후군 마리오네터 증후군 같은. 어떤 거죠. 학대나 가학성이 높아지면요. 대상을 그냥 물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는 학대의 수준이 높아지면 공격의 수준이 높아지면 아예 생명체를 안 보고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치 진흙을 만지듯이 이렇게 고문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단계는 최소한 몇 달 해가 넘어갔을 수도 있는 정도의 폭력성이 누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폭력성은 단번에 나타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계속 누적이 됐겠군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가장 고통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식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찍는 cctv가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의 폭력성은 이거는 매우 아주 높은. 같은 명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재판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사에게 버럭 화를 현장에서 내고 또 특정 기자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 기사 그만 써라. 뭐 xx 이렇게 욕설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존중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임한 나라세시즘이죠. 말하자면 증인한테는 증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머니입니다. 아이 어머니한테는 30분이나 해놓고 자기는 10분. 피고인한테는 한 20분 걸린다고 하니까. 불균형하게 하느냐 나를 불리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자아중심적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폭발함 해버립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뭐 앞에 있는 판사든 검사든 뭐 어떤 경찰관에게도 멱살잡해할 정도로 달려듭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심적 특성을 바로 나타나는 거고요. 아마 이 기자는 계속 이런 기사를 써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봤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바로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름까지 언급할 정도면 굉장히 집요하게 기사 내용을 봤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상은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상징 free는 한상 상징ken